반갑습니다. 메가스트리트 과학탐구 직학 대표 강사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금 장맛비도 내리고요. 날씨도 덥고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은데 그 와중에 7월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7월 교육청 모의고사 어떤 문제 나왔는지 세밀 한번 쭉 전체 문화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역시 퇴적구조 나왔네요. 자, 가는 4층리, 나는 건율 나왔지. 그래서 4층리면 퇴적물이 공급되는 방향을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퇴적물이 공급되는 방향을 알 수 있는 퇴적구조고요. 건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점토질 퇴적물에 건조한 기후거나 아니면 물속에 잠겨있던 지층이 수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뭐 건조한 대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럴 때 나타나는 퇴적구조고 둘 다 지층이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보기 봅시다. 기억번, 가는 4층리니까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ㄴ번, 나는 형성 당시에 건조한 시기가 있었다. 맞네. 그 다음 ㄷ번, 가하고 나를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역전 여부는 4층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층의 층리 자체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건혈은 뾰족한 게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그거 가지고 역전 여부를 판단하겠지? 자, 1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다음 2번. 고지작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인도 대륙 중앙에 있는 한 지점에서 채취한 암석 ABC의 나이하고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고지작이 방향하고 복각을 나타낸 건데 이제 복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게 지금 수평면이야. 이 수평면에 대해서 나침판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표시해서 나침판의 자침이 수평면, 그러니까 지면 아래쪽을 가리키면 복각이 풀어쓰고요. 물론 정작 기준으로. 나침판의 자침이 이렇게 위쪽을 향해 있으면 복각이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복각이 풀었으면 북반구에서 형성이 된 거고, 정작 기준으로. 복각이 마이너스면 남반구에서 형성이 된 거잖아. 그런데 단 ABC는 모두 정작읍계에 형성이 되었다고 쳤고 지리상의 북극의 비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6천만 년 전에 인도 대륙에서 형성된 암석에 자기 지구자계장의 방향을 보니까 고지작의 방향,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더래요. 그럼 얘는 복각이 지금 마이너스라는 얘기지. 근데 정작읍계 복각이 마이너스니까 생성 당시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2천만 년, 신생들이 들어왔지, 물론 6천만 년도 신생들이긴 하지만 2천만 년 전에는 고지작의 방향, 이 방향이너 살펴봐. 복각이 풀었으니까 남반구에 있던 인도 대륙이 북반구로 올라온 거야. 북쪽으로 인도 대륙이 이동했으면 알 수가 있지. 그리고 현재는 고지작의 방향 역시 복각이 풀었고 현재도 그럼 복방구가 있겠지. 근데 이때 복각보다는 현재의 복각이 더 크기 때문에 위도 자체는 B가 형성됐을 때보다 C가 형성됐을 때도 고위도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럼 보기 들어가자. 기역번. A는 생성될 당시에 남반구에 있었다. 맞네. 복각이 정작의가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님번. B하고 C중에도 고위도에서 형성이 된 건 복각이 좀 더 큰 C야. 그러니까 니은 잘못됐고요. 그럼 디귿번. A가 만들어진 이후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되었다. 히말라야 산맥은 중생대에 판계아가 분리됐을 무렵에 인도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신생대에 와서야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에 들어가고 부딪혀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적어도 6천만 년 이후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됐으니까. 디귿번. 맞겠지? 그렇죠? 자, 다음 3번 갑시다. 지질시대. 생물의 복원도래요. 가인은 코끼리 같은 거 있지. 매머드지 매머드. 신생대 육지에서 형성된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삼열충 보이세요? 고생대. 아, 그러니까 기억반. 하나씩 볼까, 이거는? 가는 이제 신생대를 나타낸 건데 판계아가 분리되기 시작한 거는 이건 중생대 초에 분리가 된 거니까 시기가 안 맞아요. 기억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삼열충 고생대 바다에서 살았던 거. 그래서 고생대면 식물은 양치식물이 번성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시대에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다. 중생대에는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고요. 물론 거시식물이 출현한 건 고생대지만. 그리고 속시식물은 신생대에 번성을 했고요. 출현한 건 속시식물도 중생대에 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공룡 나왔네. 중생대 육지에서 형성된 건데. 다 시대에는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우리 지질 시대 중에서 이건 좀 외우라고 그랬죠. 중생대는 지질 시대 중에서 가장 온난했던 지질 시대이기 때문에 빙하기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여러 번 빙하기가 있었다. 틀리겠지. 그죠? 맞는 건 리언 하나. 자, 그럼 4번 갑시다. 수온의 연지품, 보호납증, 수온약증, 심해층을 실험하려고 하는 거야. 한번 실험과정 보겠습니다. 1번 수조에 소금물을 채웠대요. 소금물. 바다를 의미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온도계 끝이 각각 수면으로부터 깊이 0, 2, 4, 6, 8. 깊이 했다는 온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야. 온도를 측정을 했더니 처음에는 그냥 전동도 안 켠 상태예요. 그러면 그냥 수면이나 깊은 곳이나 별로 온도 차이는 없을 거야. 이게 굳이 따지자면, 위도로 따지자면 고위도에서의 연직 분포가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전등을 켰댑니다. 그럼 전등은 이게 태양복산 에너지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가열이 되겠지. 그러면 표면의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열이 되면 처음 상태가 이렇게 A와 같은 상태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 상태에서 1분 동안 수면 위에서 부채질을 했대. 바람을 불게 만든 거야. 그럼 바람에 의해서 표면에서 혼합이 일어나니까 혼합증이 생기겠지. 근데 A는 거의 혼합증이 없는데 이제 B는 부채질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혼합증이 생겼잖아. 그죠? 자, 이런 상태야. 자, 그래서 기억번. 나의 결과. 나의 결과는 A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땡. 그럼 니은번. A에서 깊이 0에서 4cm 사이의 온도 변화랑 0에서 4cm면 0, 2, 4 여기까지네. 그 다음 4에서 8cm까지 온도 변화 보면은 여기가 일종의 심해층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 변화가 거의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똑같은 4cm 깊이 들어가더라도 표층의 0에서 4cm 사이가 4에서 8cm 사이보다는 온도 변화가 커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네. 그 다음 티급번. 표면과 깊이 8cm 소금물의 밀도 차는 B하고 A 중에 누가 더 크냐고 물어봤는데 밀도 차. 근데 이건 소금물이니까. 연분은 차이가 없다고 하고 그러면은 이 자료에서는 밀도 차는 표면하고 8cm 깊이에서의 수온차 때문에 밀도 차가 생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A 시기에 표면하고 8cm의 온도 차. 표면의 온도 차. 이만큼. B 시기는 해수 표면의 온도는 이거. 그 다음에 수심의 깊은 거의 똑같네. B의 온도 차. A가 더 크지. 따라서 밀도 차도 역시 A가 B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야. 알겠어요? 그럼 맞는 건 니은 하나밖에 없겠지. 그죠?